다음은 문화 레포츠 후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작사 픽사인 개인 분야대상 잡초정신 웹사이트 수상자 정윤교 PCN 보셨습니까? 네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 전시간분야대상 한국은행 화폐법관 웹사이트 제작사 PCN 귀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웹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웹어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수상실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할 후에 영예와 성과를 빌어 본상을 주여합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김진수 축하드립니다. 호텔 문화 환경 네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여행 박광분야대상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금융사이트 수상기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픽사인입니다. 여행한 광복을 공유합니다. 파라렛스 호텔 부산 면사이트의 제작사 킹트라이스 상력은 안 가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JJ트레이닝 영화 예술 분야 대상 제18M 상국제영화제 웹사이트 수상자 JJ트레이닝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엘로입니다. 레저 스포츠 분야 대상 코오롱 스포츠 웹사이트 수상자 엘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이어서 킥스타인입니다. 메타 스포츠 분야 대상 마블 코리아 웹사이트 수상자 픽스타인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정윤균입니다. 개인 분야 대상 잡초정신 웹사이트 수상자 정윤균님 대회문학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약조를 이동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동 차례입니다. 그리고 먹방송으로 추가하셔서 이쁘게 되어서 억정한 쪽에 왼쪽으로 내려보시면 됩니다